오늘 뒤도서 2장 말씀입니다. 송도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말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이하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게 온화함을 가지고 존경받는 인품을 갖고 또 성숙하고 신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죠. 참된 그런 남성 삶이 무엇일까 건강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말을 하기보다는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헌신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3절에 나이 든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손함을 가지고 비망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남을 욕하거나 나쁜 말을 옮기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죠. 또 여자들은 상처를 받기 쉬운데 위로의 방법으로 술을 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고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성기면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어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절제하고 순교를 지키고 가정에 충실하고 친절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머니 주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편과 자녀를 성기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로서 나는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한지 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성장하고 또 바른 생활로 인도하는 것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또 교훈에 부피하지 않고 단장하고 재나 유혹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단정히 지켜야 합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잔소리로 듣거나 또 간섭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밖에 몰라요. 뭘 하나 시키거나 말하면 귀가 안 들린가 봐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해야 되고 매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말을 해야지 이제 좀 듣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르게 교훈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치도록 해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본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먼저 본이 되어서 말하기 이전에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은 그 삶을 잘 본받고 또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나의 삶을 더 기여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 또 지혜를 배우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위치 또 교사의 리더의 역할 잘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 삶도 더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듣고 또 바른 교훈의 말을 듣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종들이 성실하게 상전을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종들이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상전을 섬겨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주님이 높여지고 나타나고 또 알려지도록 나의 직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낼 수 있을까 또 나타내고 높일 수 있을까 그 일들이 뭘까 고민해 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관대하고 참아야 하나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그리스의 종들은 주인에게 이러한 신뢰감을 심어줘야 할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구속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임이 돼도 주님께서는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양육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또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걸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13절에는 또 소망으로 양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호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권한을 참고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바른 교훈을 말씀하게 하고 교회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가리키게 하고 리더와 교사들은 또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원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욕심이나 또 종욕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친히 가르쳐주시고 양육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